건남이가 알려주는 건설기술교육원 서울강남분원 소개서 건설기술교육원 서울강남분원은 강남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원은 지하철과 매우 가까운 교육에 참여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강남역에서 555분, 역삼역에서 5510분이에요. 교육참여를 위해 방문하기에 매우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양하고 많은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어요. 신축건물이기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가 가능해요. 7개의 강의실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이 있는 서울강남분원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기 위해 건남이가 직접 서울강남분원에 다녀왔어요. 교육생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7개의 강의실은 모두 크고 편안한 의자와 책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교육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어요. 휴게실은 총 2곳으로 교육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쉴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쇼파와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죠. 휴게실은 핸드폰 충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험이 있으니 배터리가 없을 때 바로 이용할 수 있겠죠? 또 컴퓨터가 있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급한 업무가 생긴다면 두 번째 휴게실로 휴게실 옆쪽에 타용도실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와 정수기가 있어 식사가 가능합니다. 도시락을 쌓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건설기술인 교육등록 방법을 알아볼까요? 교육원에서 진행한 교육은 법정직무교육이기에 대리소강이 어렵습니다. 접수처 앞에서 꼭 신분증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이 끝나면 교재 수령 후 강의실로 들어가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수업을 듣더라도 점심은 먹어야겠죠? 서울 강남 분원에서는 어떻게 밥을 먹는지 알아볼까요? 전자식권 어플을 이용해 원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요. 무려 가맹점이 70곳이나 있어요. 교육원 내에 있는 지도를 이용해 방문할 수 있는 식당들을 확인할 수 있죠. 건남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서울 강남 분원에 대해 잘 배웠죠?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건남이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읽어보아요.